삼성전자의 디램 시장 점유율이 올해 3분기 연속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. 21일 시장조사기관 옴디아에 따르면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디램 시장 점유율은 43.9%로 전 세계 1위 자리를 유지했습니다. 삼성전자에 이어 SK하이닉스는 올해 3분기 27.6%의 점유율로 2위, 미국의 마이크로는 22.7%로 3위를 각각 유지했습니다. 특히 삼성전자의 디램 매출액은 평균 판매 가격 상승과 출하량 증가의 영향으로 대폭 늘었습니다. 삼성전자의 올해 3분기 디램 매출은 115억 3천만 달러, 지난해 동기보다 60.8%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.